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변호사 송인마입니다.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를 뒤로하고 이제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.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이고 붉은 원숭이는 사랑과 지혜와 장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. 새해에는 모두 붉은 원숭이처럼 지혜롭고 건강하며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. 아울러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저 송인마이 국회로 가게 된다면 헬스케어 리조트와 연계한 대학 종합병원을 유치할 것이며 서울 제천관 전철로선을 개최합니다.